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스테이크 부대찌개도 좋죠 근데 저길 갈 건 아니고 오늘은 여기 뭐 많습니다 은성집도 있고 털보내도 있고 다 맛있어요 권양정양 약간 부대찌개 골목이잖아요 부대고기 여기 대군 해물탕도 맛있다던데 근데 오늘 갈 곳은 감자전을 먹을 겁니다 여기 맛있어요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사장님 네? 저희 치즈감자전이랑 네 오징어김치전 오징어김치전? 그냥 감자전 말고 치즈감자전 감자전 너무 맛있는데 치즈감자전은 뭔가 영상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손님들도 절반절반씩이에요 반반이 돼요? 감자전을요? 반반도 되죠 그래요? 저만 해주시는 거 아니죠? 아니죠 아시는 손님들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치즈 때문에 감자전이 두꺼우면 눅눅해지니까 네 말랑말랑해져요 침이 너무 나오네요 예 그럼 반반으로 둘 다 보여 드려야 되니까 아 나 지평 아 아 아니야 이따 저 오드월표도 먹어야 되니까 맥주 소주 먹을게요 테라 하나 저 테라 하나 일단 주세요 흐흐흫 함께하는 공연이라는 건 경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은. 연연한 출과도 싶고. 하고 싶은 가수 너무 많고 사실 이번에 아 맞다, K-1도 있지. 맞아, 거미도 해야 되는데 뭐 아마 저 선배, 김광진 선배 옛날에 나한테 안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되게 후회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콘서트 했더라고. 광진이 형도 하고 싶고 그러면 더 클래식 노래도 할 수 있잖아. 암튼 일로 할 걸. 들어오시기가 좋게. 이 자리가 30년 되고 사장님은 20년 하셨다고요? 나이가 그렇게 안 돼 보이시네. 나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. 그러니깐요. 피부가 되게 좋으신 건가? 저희 올해 55세. 저보다 10살이 난다고요? 아 아니니까. 70? 와. 역대급인데? 모자 벗어버렸어. 그러자. 아 네. 자, 뭐 얘기하고 있었지? 암튼 공연 하다가 왔는데 하여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올해 공연도 되게 행복하고 멋진 파티. 그래. 얘기 막 하자. 유튜브니까. 아니, 의견 안 되네. 아, 여깄다. 여깄다. 야, 이걸 주는 건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형한테? 이게 뾰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안 돼. 여기 있구만. 옛날에 막 눈으로 따고 그랬었는데. 쳐다보면 따졌었어요. 옛날에는. 진짜, 진짜 아저씨 같다. 자, 오늘은 우리 같은 그 승현이랑 우리 편집 감독이 다 시간이 안 돼서 오늘 공연 회의하던 우리 공연 기획사 친구가 같이 와가지고 저랑 한 잔 같이 먹어주기로 했고 예쁜 여자입니다. 아직 짝을 찾지 못하고 있는. 캘리잔에 먹는 테라. 이런 게 화합이다. 암튼 자, 여기는 어떻게 된 집이냐. 할 얘기가 많은데. 야, 나 소주 하나만 갖다 줘. 네가 나 주고 싶어서 소주. 아유, 맛있다. 멸치. 안녕하세요. 소주 하나, 안녕하십니다. 우와, 이게 뭐야? 15.5도래? 뭐, 의자 이쁜데 뭐. 협찬 아닙니다. 자, 이 집을 어쩌다 하게 됐냐. 남영돈 여기 터줏대감이시잖아요.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근처 뭐가 맛있냐. 그때 물어봤었죠. 예전에 저는 이제 이런 걸 계속 보니까. 아, 이 집 맛있어요? 물어봤더니. 어우, 술 먹으러 자주 가고 사장님이랑 친화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겠대. 그랬더니 어? 뭐 좋다고 하셨다는 거야. 아, 그럼 가서 먹어봐야지. 맛있으면 소개해야지. 그런 마음으로. 지금 사장님이랑 이거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. 감자 종류랑 이런 걸 물어보면서. 아니, 가게 이름이 옛날 감자전이잖아.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드가 있는 거고.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거고. 이게 진짜 희한하잖아요. 근데 너 그때 먹었잖아. 되게 오랫동안 진짜 이상하게 뜨겁고. 가장자리가 너무 파삭파삭하고. 하여튼 감자전을 먹자마자. 아, 여긴 무조건 1등이에요. 감자전 1등. 제가 또 함부로 얘기하네 하신데. 나름 되게 고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뭐였냐면. 이런 분위기의 장소가. 제가 대학생 고등학교 때 되게 한동안. 붐이 있었어요. 서울은. 지방은 몰라. 옛날 주막 해갖고 이렇게. 동동주. 여기도 아직 있는데. 동동주 팔고. 해물파전을. 성인이 돼서 처음 먹어본 곳. 파전 파전. 그러니까 뭐 좀 지저분하고. 약간 끈적끈적하고. 뭔가 낙서가 되게 많고. 메뉴가 육단식으로 생겼고. 이상하게 마른 안주도 있고. 노가리랑. 근데 파전 위주인데. 막 제육볶음도 팔고. 약간 추억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. 그런 느낌의 집이라서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. 또 여기 제일 많이 팔리는 게. 이제 수제비라고 하는데. 수제비는. 저는. 그냥. 맛이 없지 않아요. 그냥 맛있는데. 더 맛있는 수제비집이 있겠죠. 무조건. 근데. 뭐. 감자전이 이렇게 맛있다면. 이런 느낌. 네. 근데 꼭 시키게 되는. 어쩔 수 없이. 현수가 되게 좋아하고. 지금도 그거 시키자고 하던데. 그리고 오덜뼈도. 썩 맛있어요. 약간. 덩어리가 좀 크고. 그래서 이따. 오덜뼈도 시킬 거고. 그. 수제비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. 나도 오늘 뭘 좀 쓰고 갈까. 이 한몸 당신에게 바치렵니다. 아 당신 무척 사랑합니다. 뭐 이런 거라던가. 넌 몇 살이지? 많아요. 야. 많아요는 몇 살이세요? 많아요. 몇 치면 많아요라고 하니 요즘엔. 서른다섯? 많잖아요. 서른다섯이면 어리진 않지만. 서른다섯이면 구공이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. 구공이라 그러면 안 많아 보이거든. 나한텐. 너무 애기니까. 내가 너무 늙은 거지. 근데. 구공이 많아요라고 하는. 세상이 된 거면 나는.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. 몇 살이세요 그러면. 곧 가요. 이렇게 해서. 아 구공. 구공 시대는 아닌 거 같아. 좀 더 내가 얘기하는 왜. 대학교 앞에. 아무거나 라는 안주가 있고. 은쟁방 같은 데다가. 쥐포튀김. 통닭. 아. 프라이드. 어. 어. 돈가스. 군만두 튀김. 튀김류가 쭉 있고. 과일도 좀 있다가. 떡볶이가 있고. 근데 맛이 다 똑같았던 기억이 나. 지퍼랑. 닭이랑 다 같은 데 튀기니까. 닭에서 지퍼맛 나고. 지퍼맛 나고. 지퍼맛 나고. 아. 그리고 감자튀김이 많이 들어 있었지. 그러니까. 감자튀김이 냉동이 싸니까. 이렇게 쟁반에다 이렇게. 그리고 그 위에 스페셜이 있어요. 스페셜 안주가. 거기에 좀 더 고급이 추가된 거고. 바로 밑에 단계가 아무거나 라는 게 있었지. 투명등이. 아. 고맙습니다. 어. 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. 감사합니다. 찢어줄게. 오. 이거 봐. 이게 짱이야. 여기는 되게 촉촉 헐렁헐렁하고 밖에는 완전 해시브라운처럼 바삭바삭한 부분 다 뺏겼어 이렇게 이런 느낌 사실 아저씨들은 치즈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완전 맛있어 야 치즈 잠깐만 치즈 한번 치즈 드셔보신 김에 얘도 좀 맛있어? 치즈 맛있어 너무 두꺼워 두꺼워서 맛있어 빨리 먹어야지 나온지 5분 지났는데 계속 보글보글하고 있잖아 그래서 중간에 눅눅했던 부분도 조금씩 바삭바삭해집니다 보통 이런데 치즈를 되게 안좋은걸 써갖고 치즈가 좋은거 같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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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오픈인데 오늘 3시에 좀 일찍 열어주셨거든요 음 연김에 많이 팔아드리려고 저희 가족들도 오라고 했습니다 네 매형이랑 애들 진짜 많이 먹거든 네 내가 볼 때 이거 혼자서 이거 하나씩 먹는다 두개 다 먹을 거 같네 음 파악 네 오늘이야말로 진짜 뭔가 일 진짜 치열하게 하고 그치 기분이 꿀꿀할 때 이렇게 딱 맛있게 푸는 그런 기분이 딱 드는 것 같아 아침에 운동하고 이게 찍힐까 이게 이게 요게 맛있어 이렇게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 음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나 프렌치프라이 먹을 때도 꼬다리만 먹거든 일단 뚱뚱한 건 제인 마지막에 먹고 너도 그래? 네 응 그럼 너 이거 줄게 이거 맛있는 거 감사합니다 뭔지 알지? 이걸 주는 건 거의 다 주는 거야 이게 너무 이게 너무 행복해 뺏겼네 어? 뺏겼어 뺏겼어 잘 구워진 고등어구이 뱃살 껍질 딱 주는 기분이 있잖아 그치? 음 음 맥주 하나 더 먹어야겠다 그치? 너무 맥주 안주다 선생님 맥주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? 네 콜라도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콜라도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콜라도 하나요? 네 어우 선생님 매콤 오돌뼈도 하나 해주세요 오돌뼈요? 네 짱이다 진짜 공깃밥 말고 그냥 오돌뼈요 네 어? 공깃밥 오돌뼈 공깃밥은 그냥 오돌뼈 공깃밥하고 김가루하고 참기름에서 올라가서 저거는 밥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했었잖아요 네 그냥 밥으로 시킬거든 밥 먹고 싶지? 그렇죠 밥으로 하나 해주실래요? 네 어우 그래 이게 이래야 돼 맛있다 쫌 맛있는 음식은 참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이 있는 난 절대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헤어지는 여자친구 같은 거야 좋은 점만 기억하는 거야 나쁜 점은 기억이 잘 안 나 불편함은 그 시대에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세상은 너무 달라졌겠지 그 시대에는 낙이 별로 없으니까 좀 더 아날로그적인 거에 더 집중했겠지 뭐 곤충 채집이라던가 우표수집이라던가 맛집을 내가 알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만 아는 거야 맛집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 지금이랑 딱 비교하면 그때가 그립긴 하지만 그때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건 마치 진짜로 옛날 여자친구가 보고싶다랑 비슷한 건 볼 거 같아 그때 되게 불편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핸드폰 이만했어요 진짜로 거짓말하고 섭쇼? 배터리 배터리 이만하고 배터리 여기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배터리 3시간밖에 안 가 냉장고 냉장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흫 배터리 게임도 저희 어렸을 때 하던 거 돈까스 누리도 와리가리 와리가리 1234 야구공을 하는 거 왜냐면 피망 맞고가 없었기 때문이야 쉽게 얘기하면 현수 또 왜 젓가락을 놨니 그런 노래가 했잖아 현수야 젓가락을 왜 놨니 현수야 김치가 싫더냐 너무 아저씨 같아 배고픔이 너를 불러왔는데 먹는 모습 보이질 않아 야 와 이 노래도 옛날 노래니까 구성이 있지 구조랑 그럼 이제 B로 가잖아 끄나다나 떠나 가게다나 더 왔나 하고 또 C로 딱 가잖아 따라따라나 떠나 이게 그러니까 더 복잡해 지금이면 훨씬 단순하게 있겠지 그러면 이해를 전혀 못하는데 아 네 그러니까 부장님이랑 대화하는 요즘 같으면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노래가 복잡한 걸 싫어하는 거지 김치전전전 김치 김치전전전 그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야 에스파 미안합니다 워낙 좋아해서 형님 형님 저희가 제가 팔목이 너무 아파서 바쁜 시간에 저희 없을 것인데 이게 안 돼서? 아 요즘 너무 오래 했더니 요즘 많이 고장 나갖고 그래서 손님이 이게 모두분들을 너무 찾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? 요즘에 그래도 당분간 안 하고 있어요 아 오늘 해달라고 하셔갖고 현재는 어떻게 하... 어떻게 하... 하긴 해야지 뭐 근데 바쁜 시간에 막 피해서 왜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오늘 들어가 그때만 피하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수 셰프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방송에 나가면? 네 해야지 근데 뭐 바쁜 시간은 어차피 못 해요 저희가 아 원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렇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렇답니다 맛있어 소주야 아 여덟뼈는 되게 달... 되게 하는 것 집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달진 않지만 좀 단편이야 이런 가게의 특성을 생각하면 하지만 와 세상에 뭐 이런 맛이 다 있어가 아니라 되게 맛있는 요런 집에서 하던 류의 그 간 맛있어 고추기름 아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좀 찍어 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먹을 텐데 해오면서 제가 돈을 받고 가게를 소개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알던 집도 그렇고 뭐 와서 먹어본 집도 그렇고 먹었을 때 약간 아 이건 진짜 소개하고 싶다 이거 정도면 악플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런 것 같아 감자전이랑 이 밥이랑 먹는 이 18,000원 9,000원 짜리 안주가 아 나처럼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이해해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자신감 그 타이밍에 현수가 막 확 맛있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 이거 맛없다고 하긴 쉽지 않지 이거 맛없다고 하긴 쉽지 않지 근데 이제 근데 예를 들어 뭐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호텔처럼 깨끗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왜 내가 덜덜 떨면서 고다이 소개하면서 막 되게 많은 또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분들이 와서 양고기 가격은 이해하지만 소주를 9,000원에 파는 건 이해할 수 없네요 라고 되게 많이 올리셔가지고 근데 소주를 9,000원에 팔든 21만원에 팔든 그거는 그 가게의 자유인 거잖아 그게 자본주의이고 그게 시장이고 저기서 5,000원에 파는데 나 9,000원 안 먹을래 하지만 여기는 9,000원을 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되게 맛있는 뭐가 있어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되게 그래서 나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게 받아들여 주시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맞아 야 그거 뭐 자기 자유지 그걸 뭘 이렇게 싸잡아서 비싸다고 욕을 하냐 그럴 때 약간 신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난 진짜 꽤 합리적인 가격에 맛집 위주로 다니는 편이잖아 그냥 이게 맛있습니다 이 고추기름 그니까 고추기름이 그냥 고추기름이 아니라 돼지김으로 된 고추기름 볶음밥은 약간 이길 수가 없어 안녕 밥 예전에 오돌병 같은 두개 메이저 안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? 삼겹살을 막 사먹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목살 삼겹살 안심을 소고기는 아예 차치하고서 마음대로 먹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야 오늘 회사 회식 뭐 할까 껌장어에 뭐 껌장어도 비싸지만 포장마차 가시지어 온 거지 고기 먹는 날은 특별한 날?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회사에서도 사장님 얼큰 수제비도 하나 해주세요 집에서 배달 앱 진짜 많은데 오돌뼈도 딱히 되게 마음에 드는 데가 많이 없다 그치? 음 맛있어 식어서 그 맛이라고 배달은 아 이거 계속 뜨거우니까 음 어일은 밥 하나만 더 잘한다 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수제비도 어 기름이 많아서 밥 반공기만 받아와 이거 잘 될 것 같아 응?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다고? 응 왜? 요즘 어린이들 트렌드가 라떼는 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소를 찾아다니잖아 라떼 가게? 응 이거 맛있어 잘 돼도 잘 안돼도 전 상관없습니다만 삼촌 믿고 와봐 여기 현수 삼촌이랑 식이 형 삼촌 이거 좀 봐봐 아 찍어줄게 오 오 아 귀여운 새끼 아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니까 이게 버터볶음밥 버터가 뭐예요? 동물성 기름이잖아 이 돼지고추 기름이 고추 버터잖아 근데 이게 버터볶음밥인 거야 살찌지, 고소하고 그러니까 맛있지 맛있다 제가 세상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볶고 비비는 건 제가 천안 이북에서는 김현수가 진짜 셉니다 천안 이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막 팍! 팍! 하는 거는 우리 현수가 야 이거 고추기름, 밥, 기름 오덜뼈는 진짜 왜왜 니가 뭔데 나를 그만 먹으라 그래 하지마 나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만 드세요 말도 안 돼 나 소주 한 병만 더 시켜줄 때 그만 드세요 크리스는 나 집에 가서 너 없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정선아 가져다 줄래? 하하하 소주 돼 네 네 음 너무 맛있다 심각하다 이게 그게 맛있는 거야 그만 먹어야 되는데 못 참는 게 식어도 바삭바삭한 게 너무 많이 다 먹어야 됩니다 아무튼 소주쟁이들은 가서 둘이 오면 반반이어야 되고 인원이 많으면 그냥 감자전, 치즈 감자전으로 드세요 근데 김치전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더 맛있는 수제비집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시청자들의 팁은 요거까지는 진짜 짱이고 수제비를 정신 차려 보니까 먹었더라 가 제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제비를 먹으러 오면 안 되고 여긴 꼭 전을 먹고 도돌뼈에 밥을 먹어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건 난 먹을래 내일부터 다이어트 올해부터 와 넌 진짜 똑똑해 또 내가 됐어 얘가 막 뜨끈뜨끈해 전화나 이걸로 그냥 아무튼 소주 먹는 날은 둘이서 6병 딱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자 이렇게 해서 옛날 감자전 우리 남영돈 사장님의 단골 20년 동안 하신 우리 팔이 아픈 형님의 가게를 소개해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맛있고요 그지? 오돌뼈 밥 비빈 거는 거의 오타니슈의 선발 같은 느낌 오승환 마무리 느낌 오승환인데 약간 오돌뼈 밥 볶았는데 이런 느낌 얼큰 수제비 맛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수제비 성식이 수제비 맛집이 아니에요 수제비도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 드시러 오실 거예요 너무 괜찮은 저한테는 괜찮은 집이라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먹을 텐데 기대하시고요 먹을 텐데 아니 여기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일은 저희 20년째 같이? 제 남편 아 두 분이 부부시구나 아 어쩐지 난 중업원 치고 너무 친절하시다 싶었어 이럴 수 없거든 돈을 되게 많이 내주지 않는 이상 계속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그런데 저희는 글을 전혀 보지 않아요 어떤 리뷰 이런 거를 가끔 손님들 그러더라고요 되게 쌀쌀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평이 있어요 쌀쌀맞다고 아니야 아니야 둘 다 쌀쌀맞게 좀 외모가 쌀쌀맞으셔서 그래요 아 진짜요? 너무 감사드리고 허락해 주셔서 손님 많이 오면 오늘 손님들 잘 당연히 감사하게 오돌뼈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팔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가 지금 돌릴지도 못할 상황에 왔어요 저도 그래요 침을 맞아야 되나? 저희 맨날 주사 맞으면 감자를 깐 아 감자 저희 모든 게 김치를 여서 담고 감자 깎고 수대비 반죽하고 전날 내일매일 숙성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낙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툭 튀어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저희 다 저희 손수 그리고 저 사장님은 매일 아침마다 시장가서 공수에 가서 자기도 물어 보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감자 얘기했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면서 야 이게 하지 감자인데 그게 지나면 또 막 예민해요 감자전 아니 가게 이름이 옛날 감자전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을게요 그러니까 얘도 전날 반죽하시는구나 야 소주를 먹으라는 거지 이건 그지? 수제비 전문점의 맛이 아니라니까 딱 이 포장마차에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후추맛에 빡!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인 것 같아요 새우랑 홍합이랑 잔뜩 들어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모님도 여기가 툭 튀어나오셨어요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맛집을 오래 열심히 해주신다는 건 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